6월 23일 김포FC하고 경기를 보고 지금 왔는데 아마 8시 29분쯤 된 것 같아요. 10시 29분쯤 된 것 같아요. 오늘은 일요일입니다. 김포FC하고 부산 아이파크하고 한 경기를 직관을 했습니다. 축구 경기를 경기장에서 본건 난생처음같은데 나도 이 나이 먹고 본적이 있나 모르겠다. 처음 갔죠. 우리 3호 정수를 데리고 같이 갔다 왔어요. 아주 재미있었어요. 한 골 들어가는 것도 봤어요. 헤딩골, 헤딩슛, 헤드. 날씨도 좋고 비도 조금 왔으니까 미세먼지도 없어졌겠는데 완전 초록색 이번주 토요일날 또 하는 것 같은데 토요일날 어디서 하는지 보자. 김포FC 김포FC 오늘 루이스하고 누구야? 플라너? 어, 유고슬라비아 출신이고 그 다음에 루이스 미나는 아사라비아, 콜롬비아 출신이에요. 아, 재미있었어요. 거의 끝나갈 때 비가 와가지고 으휴, 끝나고서 비 맞으면서 마산역으로 후따닥 들어왔어요. 이런게 행복의 낙인가? 축구도 보고 축구도 보고 아들하고 축구를 같이 보는게 얼마나 좋은지 흫 정수가 축구를 너무 좋아해요. 이준우 ICT가 저렇게 보이네 이준우 ICT가 보이나 이걸로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카메라로는 눈으로는 보이는데 카메라로 카메라로 또는 안보인다. 이게 무슨 조화일까.